지금도 이제 많은 분들이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너무 애쓰잖아요. 또 뵀네요. 아 딸인가 보다. 미인이시네요. 안녕하세요. 하나, 둘, 셋. 환경우님 콘서트 입장 중에 있습니다. 로비가 매우 혼잡합니다. 앞쪽을 보시고, 앞쪽을 보시고 천천히 이동 부탁드리겠습니다. 앞 보시고 천천히 이동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보다 빠른 입장을 위해 티켓을 개인 소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 안 나와. 네. 하나, 둘, 셋. 보다 빠른 입장을 위해 티켓을 미리 꺼내서 개인 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다 빠른 입장을 위해 티켓을 미리 꺼내서 개인 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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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공연은 물위에 다른 지식물은 관입되지 않습니다. 자 여기 이게 다 들어가는 줄이에요. 여기서 쭉 들어가는데 저는 이제 안에 촬영 좀 하게 잠깐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가 이제 들어가는 줄인데 저도 한번 따라서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부부끼리도 오셨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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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켓 가지고 계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지금 안에 새로 페인트칠했나 아니면 이거? 안개. 야 넓다. 지금 티켓이 조금 남았대요. 오늘은. 여기가 워낙 크네. 8구역까지 있네. 안녕하세요. 8구역까지 있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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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8구역입니다. 여기 7구역. 네. 우리 황희용 씨 팬들. 오늘 지금은 아직 이제 다 입장하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이제 막 들어오고 있습니다. 입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황희용 씨 팬들. 야 정말 크다. 해바라기. 해바라기. 해바라기 미녀들이. 안녕하세요. 황희용 만세입니다. 네. 지어 언니. 아까 계속 찾아다녔어. 아 그러시구나. 건강하세요. 네. 드디어 우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지어 모모님 드디어 찾았다. 황희용 만세입니다. 네. 자. 저도 이제 자리를 앉아야겠는데. 보자. 네. 안녕하세요. 오. 됐다시 큰. 안녕하세요. 해바라기다. 네. 안녕하세요. 여기가 5구역. 네. 자리가. 저는 이제 3구역이에요. 오늘은. 황희용 만세입니다. 푸딩님. 안녕하세요. 푸딩님이시구나. 네. 오. 미국 사람처럼 잘생겼다. 예쁘다. 네. 네. 유승님 안녕하세요. 또 뵙네요. 네. 계속 뵙죠. 올콘이신가. 올콘 아니세요. 올콘이에요. 네. 올콘 하신 분도 있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푸딩님 푸딩님. 네. 안녕하세요. 네. 황희용 만세입니다. 네. 황희용 만세입니다. 선생님. 네. 황희용 만세. 이제 또 한번 밖에 한번 나가봐야겠다. 아이고. 해바라기 미녀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기 되게 커요. 어마어마하게 커. 또 울산이랑은 또 다르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참 대단해. 이 많은 분들이 전국에서 모인 거에요. 네. 정말 대단합니다. 이 수많은 분들이 안녕하세요. 네. 이 전국에서 다 모이고. 해외에서도 오시고. 대단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희용 만세입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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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님이랑 오셨나보다 하이파이브 안녕하세요 하이파이브 황용만세 야 우리 또 우리 안녕하세요 황용만세 입니다 아 요거 사진이요 잠시만요 안녕하세요 하나 둘 셋 황용만세 네 네 그래요? 사진 찍어서 느낌으로 오세요 네네 맨날 보고 있거든요 어디서 오셨어요? 화성시야 아 화성시야 맞아요 저 어려요 영웅이용보다 두살 어려요 하하하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재밌게 보세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황용만세 우리 네 우리 남한동님 뭐 이렇게 맛있게 드세요 네 어디서 오셨어요? 대구야 대구에서 오셨구나 아 대구에서 오셨구나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옳고나는 분들이 많으셔 그래서 얼굴이 다 이제 익으셔 네 안녕하세요 황용만세입니다 네 이제 날씨들 더우셔서 반바지 입으심도 많고 황용만세입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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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용만세입니다 네 우리 영웅씨는 힘이 많이 날 것 같아요 이 수많은 분들이 우리 황용씨 응원하러 왔어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화이팅입니다 우리 어르신도 계시고 오늘 따님이랑 아드님이랑 오신 분도 되게 많습니다 이야 정말 크다 네 화이팅입니다 우리 따님 오신 분들 네 쭉 다시 한번 보여 드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화이팅 네 네 지금 이제 4시 10분 20분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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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따님이 엄마 닮아서 얘 안녕하세요 네 해 miriam 네 중국 사람이에요. 아 중국에서 오셨구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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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영웅 만세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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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네. 중국 어디에서 왔어요? 진량. 영병. 네.